잠깐만 하나야. 지금 그 사람이 네 엄마 이름 되지 않았니? 김유선. 하나야. 하나야. 네, 야마구치 댁입니다. 네, 내가 하나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. 김유선이 임이 되는 사람이고요. 김유선 씨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. 아, 아니요. 부근께서 돌아가신 충격으로 조금 상심한 상태라. 네, 저 가족이 보호자가 있어야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할머님 성함을 몰라서 하나씩 비행기 표만 예약을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곧 할머니 것도.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하나가 가면 됩니다. 우리 하나 잘 아시나요?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. 할머니께서 비행기 타는 것까지만 권해주세요. 제일 빠른 게 내일 아침 비행기라 하나 씨 이름으로 예약해놨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성함을. 고준표입니다. 고준표 씨. 정말 고맙습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네, 고준표입니다. 네? 그게 언제일입니까? 그게 언제일입니까? 그렇죠, 알겠습니다. . 아멘